아 인경이니 어쩐 일이고 연락도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왔지 근데 다들 아직 안 들어왔나 보네 어 오늘 다들 늦는가 보다 시댁에서 아기 왔나 보네 순자 언니한테 들었어 아 아 될거 왔다 이쁘겠다 얼굴 봐도 돼? 보고싶다 안될게 뭐있노 니 아들인데 봐야지 니가 낳은 아들인데 봐야지 인경아 아이고 우리 인경이 찾아왔구먼 오랜만이에요 형부 야다 야가 승준이다 승준이? 세상에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안녕 승준아 인경이 뭐야 어쩜 이렇게 이쁜 왕자님이 또 있을까 한번 나눠봐라 그래도 돼? 승준아 이모한테 올까? 자 자 오 참 세상에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승준아 승준아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승준이도 처제가 참 좋은가 보구먼 그러게요 언니 얘 지금 나 좋아하는거 맞지? 그지? 그래 그래 미안하다 원래 딴 사람 품에 가면 우는데 우리 승준이 네 품에선 얌전하네 정말? 나도 우리 승준이한테 첫눈에 반했는데 이모가 자주 자주 보러 와야겠네 아니 한글자막 by 한효정